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에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한에는요 돈 버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골프 보험을 월 100만원 가입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요즘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600만에 가깝다 보니까요 골프 보험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골프 보험을 가입하면요 골프 중 상해 사망을 보상해 주고요. 그 다음에 골프 장비 분실을 보상해 주고 그리고 홀인원 등을 또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 보험은 15년 만기로 월 3만원 내외 아니면 5만원 정도로 저렴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골프 보험에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미지수입니다. 왜냐면요 골프 경기 중에서 상해 사망을 겪는 경우는 카트 사고라든가 아니면 벼락이 쳐서 벼락 맞고 죽는 그런 확률일 수가 있는데요. 벼락 치면 요새 다 골프 못 치게 합니다. 다 들어오게 하고요. 골프 장비는 과거에는 많이 훔쳐갔는지 몰라도 요새는 훔쳐가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홀인원 하면 또 홀인원 보험금을 주는데요. 최대 500만원까지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홀인원은요 프로도 확률이 3천분의 1입니다. 아마추어들은요 아마 1만 2천분의 1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홀인원으로 보험금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골프 보험에 가입해서 홀인원을 할 수 있을까요? 15년 동안 한번 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50라운드를 간다고 가정해 볼까요? 굉장히 많이 가는 거거든요. 15년 동안에 750라운드를 돌 수가 있습니다. 한 라운드당 파스리올이 4개 있거든요. 그렇다면 750 곱하기 4 하니까 딱 3000번의 홀인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홀인원은요 프로인 경우에도 3000분의 1이지 않습니까? 결국 골프 보험에 가입하면 프로가 가입했을 때나 겨우 본전을 차릴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하지만 아마추어는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률이 저저함에도 불구하고 골프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요. 혹시라도 하는 기대 때문에 그 다음에 월 보험료가 3만원밖에 안되다 보니까요. 굉장히 싸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입하는데 정말로 확률도 없는 곳에 어떻습니까? 3만원도 굉장히 비싼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매월 3만원씩 15년을 넣으면 180개월이고 원금만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 4% 투자한다면요 15년 뒤에는 739만원을 모을 수 있는데 이것을 허공으로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매월 5만원씩 납부하는 경우에는요 원금이 900만원이고요 연 4% 투자하면 15년 뒤에는 1231만원인데요. 이 돈을 뽕샷으로 날리는 거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입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혹시라도 홀이론이 되면요 비용 부담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골프 부문에 가입합니다. 비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동반자들이 홀이론이 되면 기념 트로피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홀이론을 하는 사람은요 캐디한테 팁을 줘야 되고요 골프장에 기념식수도 해야 되고 다음번 라운드도 초대해야 됩니다. 호스트가 되죠. 회식도 해야 되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기념품도 제작해서 돌려야 됩니다. 이러면 500만원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홀이론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기대 가지고서 큰 돈을 쓰면 안되겠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나오지 않는 확률에 돈을 걸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홀이론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절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골프장에서 바로 1일 홀이론 보험도 있거든요. 값이 쌉니다. 몇천원에서 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놀랍게도 골프보험으로 월 100만원을 나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보험을 100만원을 나입하더라도 보장은 그대로고요. 단지 만기 때 원금을 지급한다는 만기 환급형이라고 해서 가입을 유도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제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골프보험을 3만원도 아니고 월 100만원으로 비싸게 파는 이유는요 인간의 교묘한 심리를 이용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비빔밥을 좋아하고 섞어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펀드를 가입해도요 주식형이나 채권형을 따로 가입하지 않고 주식채권 혼합형 혼합형 펀드를 많이 가입하고요. 그 다음에 한때는 또 짬짜면이 유행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두가지 다 좋아하는거. 그래서 보장과 만기환급이라고 하는 말로 유혹을 시키기 때문에 골프보험을 쓸데없이 30배 이상 비싸게 가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 3만원짜리 골프보험을 100만원에 판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3만원짜리를 100만원으로 파는 기술 대단하지 않습니까? 골프보험 자체도 확률이 없어서 가입하지 말라고 하는데 100만원을 가입한다. 절대로 가입하면 안되겠는데요. 혹시라도 가입했다면요. 15년 후에 손익을 비교해서 빨리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월 100만원씩 15년을 납부한다. 그러면 원금만 1억 8천만원입니다. 연 4%로 투자한다. 그럼 15년 뒤에는요. 골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2억 4천 6백 10만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연 8%로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3억 4천 6백 4만원을 모을 수 있는데 쓸데없이 골프보험에 가입해갖고 겨우 원금만 받습니다. 이러한 골프보험을 월 100만원 납부한다. 만기 때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홀인원 실패하고 자산운영 실패라고 하는 두가지 훈장을 받게 됩니다. 자 골프보험에 월 100만원짜리를 가입했다. 그렇다면요. 일단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감액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 해약이 되겠죠. 월 10만원으로 90%를 감액할 수도 있고요. 이것마저도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합니다. 차라리 해지를 하십시오. 홀인원은 원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지 환급금과 월 납입액으로 투자를 한다면 더 큰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을 가입할 때는요. 반드시 독립자산관리사인 IFA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요즘 골프보험 가격이 싸졌습니다. 하지만 싸다고 해서 가입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런데 골프보험이 예전에 비해서 싸다고 하는데요. 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싸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보험은요. 항상 위험, 연령, 성별, 직업, 병력 등 각종 확률 거기에 따라서 제값을 받고 파는 물건이기 때문에 결코 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끔 판매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심보험은 젊어서 가입하면 싸다고 얘기합니다. 결코 싸지 않습니다. 싼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항상 위험도에 따라서 똑같이 보험료를 받는 것입니다. 단지 고연령보다 보험료가 낮을 뿐입니다. 그리고요. 고연령도 비싼 게 절대로 아닙니다. 확률에 비하면 제값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요. 요새 홀인원 보험료가 싸다고 해서 홀인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두 건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로또 복권을 한 장 사는 사람한테 두 장을 사면 확률이 두 배로 오른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실제 두 배가 오르는 건 맞지만요. 수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당첨 확률은 거의 미미한데 두 배 올라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보험 권유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때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기 편에서 항상 도와줄 수 있는 독립된 자산관리사 IFA, 그 다음에 검증받은 CFP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골프 보험을 해지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